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 알잖아요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바로 10월 30일 해피 할로윈 할로윈인데요 할로윈은 아직 아니죠 그렇죠 아직 두 시간 전이죠? 네 이제 두 시간 뒤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뭐 한 잔씩 할까요? 와인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와인은 아니에요 와인은 아니지만 느낌 내자고요 그렇죠 이것은 미닛 에이드 와인이야 네 저희 이렇게 저희 둘만의 조촐한 할로윈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저번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제안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두 명 두 명씩 네 이렇게 조를 짜서 네 팀을 먹어서 브이앱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1번 하자죠 맞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한 지 시간이 꽤 지났어요 네 근데 오늘을 노리고 형이 기다린 거죠? 네 그렇다고 하죠 네 일단 네 사실 여러분 많이 기다렸을 텐데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해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또 겸사겸사 이렇게 할로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할로윈 이렇게 또 이렇게 할로윈 날에 해보자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짠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와인 다네요 오우 이 와인 다네 오우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사단만 나누려고 이 지금 브이앱을 켠게 아니잖아요 응주 방송인 줄 아니까 네 응주 방송 해도 되잖아요 우리 성인인데 나 지금 35이에요 단호심이라고요 거의 뭐 이제 유튜버 다 됐네요 그렇죠 송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지금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제 인사 방법이에요 송아 이렇게 치오 송아 많이 하시고요 네 제가 요즘에도 유튜브 네 송채널 아 그렇죠 요즘 조회수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조회수 킬러 발리편의 일등공신 네 네 제가 민혁이가 제 알몹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봤어요? 봤죠 아 진짜 또 자기가 나오는 거 보여요? 제가 나오는 거 말입니다 네 챙겨봤는데 어 윤영이가 자꾸 제가 상이탈이한 모습을 이렇게 도차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쫙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 아닙니다 저의 이제 상이탈이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다 가려드렸잖아요 나 진짜 형한테 막기 싫어서 가렸어요 그럼 내보낼 수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근데 거기는 나쁘지 않게 나왔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안 가릴게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가렸어? 가리니까 더 야해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리니까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가린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뭐 하죠? 오늘은 네 일단 이렇게 형이 저한테 또 특별한 걸 제시했잖아요 네 할로윈이니까 이거 하자 할로윈 하면 뭐 뻔하죠 뭐 네 코스프레죠 뭐 코스프레 코스프레를 뭘 좀 하고 네 네 또 뭐 윤영이 프로 인스타그래머니까 또 이제 뭐 하나 올려주시고 그럴 겁니다 그런 뭐 그런 계획 기획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네 댓글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어떤 코스프레를 했으면 좋은지 이제 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제가 저희가 어떤 코스튬을 하면은 잘 어울릴까요? 이렇게 댓글로 쳐주세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 오 조커도 있고요 요즘 조커 핫하죠 핫하죠 멋있죠 요즘 뭐 요즘에 한국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뭐 뭐죠 코스프레 한다는 분들은 사실 조커 한 번씩은 다 생각해봤을 거예요 해보고 싶죠 네 요즘에 또 영화가 또 이렇게 한국에서도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할리퀸도 있네요 한국 할리퀸 할래요? 아우 할리퀸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좀 갔어요 이게 알죠 이게 좀 작년에 좀 핫했고 네 형 방에 할리퀸하고 서사이즈 스쿼드 조커 피규어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요즘 보기 싫죠 그 조커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요즘 나온 조커가 더 멋있다고 사실 이번에 조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피규어를 한번 사려고요 오 수녀 귀신 이런 거 있고 아 귀신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각을 잡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없죠 없죠 코스프레일 그래서 좀 좀 긴장이 되네요 뭐 많아요 보면은 Thor 신고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댓글 신고할 뻔했어 오 가오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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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오나씨도 있구나 가오나씨 음 눈치가 빨라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희는 이미 다 생각을 해놨어요 네 사실 저희가 코스프레이를 하려고 오늘 제가 그 거기 있잖아요 네 다 있어 다 있어 뭐든 다 있다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즐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요 음 이게 살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털어온 거예요 네 진짜 잘 털어왔어요? 네 이게 다 해서 15,000원 15,000원에도 이런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다 그럼요 난리나죠 이게 바로 이게 2,000원 네 저 광선검 5,000원 와 이거 광선검 퀄리티가 굉장해요 이게 보시면은 불빛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악마의 소리도 납니다 네 조커가 굉장히 많아요 뱀파이어 뭐 이런 거 있고 여튼 저희가 오늘 할 코스프레는 뭐죠?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네 네 윤영이가 사실 계속 하고 싶었던 네 뭐 하는 거야 네 윤영이가 하고 싶었던 아 조커 조커 그리고 저는 지난이 형은 좀 이제 어 하고 싶었던 게 많았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많았는데 그거 뭐죠? 얼굴 하얀 귀신? 토시오 토시오도 생각했었고 토시오나 뭐 어 그랬는데 사실 토시오는 생각보다 뭐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얗고 눈 까맣고 뭐 약간 그리고 옷 옷도 벗어야 돼요 토시오는 근데 형 토시오 하면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왠 줄 알아요? 왜요? 몸이 살짝 애기몸이야 아 요즘에 좋은 완전히 운동 난리납니다 여러분 진짜 긴장하세요 진짜 놀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난이 형은 지금 옷만 벗으면 토시오예요 왜냐면 피부도 하얘니까 근데 옷만 벗으면 토시오예요 토시오 네 알죠 그 저 가끔씩 제가 세수할 때 네 이렇게 토시오가 되긴 해요 근데 지난이 형 진짜 지금 조심해요 불 붙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불 붙으면 뭐 좀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즐거움 드리고 뭐 뭐 어때요 뭐 해피할로웨이 오 진짜 네 여러분 불쇼 몸소 몸소 불쇼도 보여드리고 뭐 그런거죠 뭐 근데 저는 오늘은 가오나씨 가오나씨 가오나씨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집에 있는 형 안 보여요 그 저희가 의상샵이랑 이런데도 제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다 받았어요 저희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소품으로 한번 해보는 어 그런 코스프레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할까요? 바로 하기 전에 뭐 뭐 좀 근황토쿠 먹나요? 근황토쿠요? 요즘 뭐 빨리 갔다 왔죠 요즘은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요즘 진짜 같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나랑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건 그쪽 아니에요? 나는 뭐 여러 가지로 좋죠 유튜브 각도 뽑고 그렇죠 이 친구는 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참 저랑 있는 걸 참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카메라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충하를 치죠 근데 나는 형을 위해서도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은 그렇게라도 이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형도 아 그때 내가 뭐였지? 근데 내 유튜브 들어와서 보면은 그때의 추억을 다시 회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게 감사해요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발리 간 것도 보고 아 이때 이랬었지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네 또 이렇게 추억을 남기는 것 어차피 남는 건 영상과 사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윤현이가 발리 얘기를 너무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진짜 발리가 좋은 건지 내가 좋은 건지 모를 정도로 발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발리가 좋은 거죠 근데 진한이 형이 정말 의외였던 게 저는 제가 계획을 다 짜서 진한이 형 막 깨우고 이럴 줄 알았어요 형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어 잠만 잘 줄 알았어 잠만 자고 술만 먹을 줄 알았어 제가 준혜입니까? 네 미안합니다 근데 정말 서울선수범에서 스케줄 다 짜고 저는 솔직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번 여행은 진한이 형이 다 주도를 했어요 가게 음식점 찾고 맞아요 뭐 하고 싶은 거 또 이거 잘 찾더라고요 뭐 찾고 조그만 분으로 잘 찾아요 저는 검새방이에요 네 저는 뭐 어? 핸드폰과 구글만 있으면 저는 뭐 아마존에 떨어뜨려놔도 저기 뭐 맛집 찾아낼 겁니다 아니 아마존에서 안되겠죠 서치가 아마존에서 맛집 찾아 냅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좀 어... 자유로운 시간도 갖고 네 재밌는 시간도 가지면서 지냈고요 이제 해볼까요? 이게 타는데 좀 오래 걸릴 거 같아 네 그래요 근데 오래 걸리면 이제 좋은 거죠 방금도 오래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해요 해요? 갖고 와요 갖고 와요 제가 또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다 받아왔습니다 네 그럼 불을 한번 해주시면 네 아이고 짜잔 괜찮아요 다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가우나씨가 쉬우니까 네 형부터 하기로 하죠 네 먼저 해주는 거죠? 네 제가 해주는 거죠 이거를 아 맞다 이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한 쓰고 올게요 네 네 또 이제 지란이 형이 비주얼에 민감하다 보니까 댓글이 안 보이네요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에 그쵸 꾸며놓은 거 귀엽죠 나름 잘 꾸며놓지 않았나요? 윙크 아 운동이요? 운동은 저의 취미입니다 취미는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써봐야 되는데 괜찮나요? 네 아 뽀샤샤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번 이거 미안하다 사랑한다는데 아이 어떻게 소지섭이랑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그렇다고요 여하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성화백 제가 이제 진한이 형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게 이렇게 쓰면 이거 챙겨왔어 네 이게 여러분 제가 네 개인 물품이죠? 선물 받은 건데 네 한번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이에요 명품 네 가시죠 여하튼 아니 근데 사진 한번 보여줘 모르겠어요 어? 핸드폰 뒀는데? 가우나 씨는요 실기운을 빌려가지고 어? 이 영감을 얻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우나 씨는 아시죠? 네 이렇게 한번 볼링 이렇게 볼링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 오케이 어휴 잘 안 보이네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네 보여드렸어요? 잘 안 보이죠 밝아서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야 이거 보이지 말고 강호동 선배님이 분장한 거 있어요 그거 좀 찾으시면 안 돼요? 강호나 씨? 네 강호나 씨라고 근데 그게 저러 민우 형이 글을 주신 거죠? 아 그래요? 맞아요 소마백이 민우 형이 있잖아요 강호나 씨라고 엄청 보면 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붓이 없다 잠깐만 붓을 안 주셨네? 붓이 없어? 아니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그냥 원래 강호나 씨랑 좀 다른데? 아이콜이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아이콜이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이콜이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거는 안.. 강호나 씨가 아닌데 뭐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붓이 이거밖에 없어 아 있어? 붓이? 다 있네 이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어 일단 그러면은 좀 어 가봐 이걸 갖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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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콜이 이게 강호나 씨가 맞아요? 이거는 좀 이거를 한다고 지금 하고 싶은데 한다는데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해볼게요 네 네 여러분 절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강호나 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하얀 색깔 어? 근데 이거 고체인데? 이거 물을 발라야 되는 건가? 물을 좀 물을 좀 물을 좀 떠줄 수 있는 건가? 아이콜이 너도 한 번도 지금 안 해본 거라 잘 그릴 수 있을지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를 모으고 일단 귀를 모으고 일단 귀를 모으고 네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에요 기침이 나네요 아프죠? 아프건 말 mai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안 아파요? 보드라운데? 근데 이게 잘... 밝아서 잘 안 나와 뭐야 뒤에 가운 하신다 어떡해 오늘은 우리 방송이야 아이코니크한테 인사 인사 너도 곧 해야 돼요 인사 안녕 왜 하필 여기부터 하는 거죠? 재밌게 해야죠 나와? 나오나? 열심히 하네 고퀄리티로 하자 고퀄리티 방송 우리 인줄 알아요? 이거 유튜브 조회수 빼먹으래 근데 찬호는 어떤 콘텐츠로 할 거야? 뭐요? V LIVE? V LIVE 해야 되잖아 동혁이가 뭐 생각한 게 있다고 또 뻔한 동동 라디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걸렸다 걸렸다 진짜? 아니에요 잘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나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떠서 보이지? 그치? 밝아서 그런다? 보이나요? 나 소질 있어 재밌게 해요 네 인사하러 왔었어 네? 인사 한 번 하고 말해 여러분 뭐 안녕 다음에 나요 너 유튜브에 사는 인사 뭐야? 없어요 없어? 그거 정해야지 약간 식사 옛날에 찬호 이거 했었는데 식사에서 못 뗐어요 찬호? 찬호 하이 위치해서 뗐어 요즘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야 방으로 오시는 분들 수고해요 다들 네 우리 형들 형들 열심히 삽니다 지금 화이팅 뭐야 진짜 이거 느낌이 진짜 이상하다 얼굴을 그리는 게 근데 생각보다 잘 그려져 쾌크한 게 있어요? 형의 얼굴을 망치는 그 내가 언제 진안이 형 얼굴에 이렇게 낙서를 해보겠어요? 오늘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지 않아요? 네 딱 내가 10분 안에 끝내줄게 고컬로 해줄게 고컬로 사진 보여줘? 네 지금은 사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찍어야 돼 우와 이거 그니까 이거는 단순 노동이네 나도 하얀색으로 다 칠해야죠 그치 좋거든 너가 더 힘들어 그니까 나는 아마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하얀 얼굴을 하는 형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좋아하죠 형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누가 봤어? 저는 이거 해도 다소합니다 다소 이따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잘 되어 있어요? 이거 약간 아수라 백작인데 그치 멋있는데 이따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내가 웃기게 하지 말고 오펠에라의 유령이잖아 반 조그맣어 이거 진짜 힘드시겠다 이거 직업으로 하시는 분은 쉬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일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형 술 먹는 것도 쉬운일이 아닌데 형 이게 아니잖아 자꾸 술 얘기하지마요 그래서 엄마가 본다고 엄마가 본다고 엄마 본다고 엄마 보고 어? 아들 그렇게 술 많이 먹냐고 뭐라 한다고 안 먹으면 돼 지단이 형이 피부가 좋네 지단이 형이 피부가 좋네 나 피부 좋아 나 메이크업 쓰네 어 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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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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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어 나 난 이따 컨실러 좀 해줘요 컨실러 필요가 없지 허염 월고하는데 다 이게 컨실러야 근데 이게 이따가 입술을 칠하면 진짜 웃기다 입술이 검은색 있나? 검은색 있나? 그쵸? 검은색? 검은색? 어? 검은색? 잘 어울리는데? 멋있는데? 멋있어 봤는데 형이 형이 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형 그거 하는 사람 같아요 퍼포먼스 하는 사람 저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 왜 이렇게 웃기냐 이렇게 좀 돌려봐요 네 힘들어 지금 오른손잡이라 여긴 수월했는데 안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막 발라 알지 알지 그렇게 안 발려죠 이거 하고 뭐 사진 올리나요? 네 사진 올려야죠 저희가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민이 형 또 나 이용해 보는 거고 저 유튜브 한 번 각 잡아야지 강만재 요즘에 유가 좋아했어 아주 잘 뽑히더라고 잘 뽑히더라고 아주 표현도 유튜버야 좋아 지울 때 어떡하냐 응? 여기 코코멍까지 안 들어가도 좋게 윤영이가 그거 난 사실 사실 조커 말고 네 지니 분장을 한 번 씁니다 어? 벗고? 이렇게 하면 지니 매직 한 번 봐야지 지니 재밌었겠네 아 근데 너무 추워 지금 내가 발리였으면 지니 해줄텐데 내가 이렇게 온몸 칠해서 페인팅 이렇게 해서 그러고 밖에 나가는 거죠 근데 나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이제 개그맨분들은 할 때 온몸에 다 분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진짜 어려워지겠다 지니 그 슈니 아니야니까 오 좋아 눈.. 눈두덩이는 안 해? 뭐요? 엣지 있어 눈두덩이 눈두덩이 이거 토시오잖아 아니 여기도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진짜 고도 딱 딱 줘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오케이 그게 아니라 눈두덩이는 거못하니까 여기 덮어 실 거예요 이게 오케이 오케이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 굳이 안 해도 되나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 조용 어차피 검은색으로 찍을 거니까 오케이 베이스 거의 다 끝났어 네 메이크업 하세요 입술은 마지막에 씨를 줄까요? 아 검은색이지? 어차피 방해하지 마요 지금 자꾼만 통화가 보이는 거거든요 오케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입은 까만색이죠? 응 까만색이 네 이렇게 들어봐 라인은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형은 답답하지 않게 할 거면 제대로 못 가세요 그래요? 진짜? 진심? 네 이거 왜 이렇게 요즘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려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하면 저 맞았어요 카메라 꺼지면 미쳤냐? 편인의 마음으로 빨리 해요 빨리 하고 있어 천혜야 진짜 지금 여러분 지루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네 여러분 이따 결과물을 보시면 안 지루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목 깊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쓸 거잖아 응 그럼 목젖 정도만 오케이 오케이 목젖까지만 때려줘 오케이 들어줘요 빨리 지금 근데 좀 이게 매니저 형한테 부탁해서 좀 형을 가까이서 찍어주고 싶어 형 이거 한번 가까이 찍어주면 안 돼요? 지금 잘 안 보이거든 지금 굳이 이렇게 추한데 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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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너무 예뻐 보인다 이거 그냥 석고팩 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이게 하얘서 떠 얼굴이 무서워 지금 무서워 윤영이는 뭐라고 너는 똑같아 보인다 난 똑같죠 안 했는데 어 그러네 윤영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응 해봐 된 거 같죠? 해봐요 네 이러고 해봐요 여기 조금만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게 좀 밝네 빛이 좀 밝다 아니 지금 실제로 보기에는 엄청 매트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발 얼굴이 지금 여기 조명이 밑에 있어서 그런가 여튼 이게 베이스 끝 그리고 뭐 어떻게 하지? 사진을 봐야겠다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하고 있죠? 우와 얼굴이 인식을 못해 얼굴이 얼굴이 인식을 못해 어 진짜? 원래 팩해도 되는데 아닌가? 어 그런데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와 됐어 이거 하나 여기 좀 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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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면 보라색 보라색이 필요해 보라색 없어 아 이리네 보라색이 필요해 오 있어 야 다 주셨네 오 있어 있어 이거도 괜찮다 이거로 이제 어 섬세한 파란색 같은데 근데 괜찮아 응 이거 네 협찬해 주신 네 메이크업 네 부성 형 감사해요 이렇게 본명까지 얘기하면 당연하죠 감사하면 제대로 감사해야 돼 네 이렇게 해주신 메이크업 김부성 씨 김부성 씨 김부성 씨 김부성 씨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게 돼 이제 좀 디테일 하나 잠깐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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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진짜 거의 한 거 같지 않은데 대박 잘하고 있어 대박 잘하고 있어 이게 말이 없어지네 네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이거 족보 아니야? 아니에요 길게 빼줘 그래 이러면 이렇게 밖에다 그러면 사진 많이 찍겠다 야 제대로인데 진짜 나 왜 이렇게 잘 그리지 여러분들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저 만나면 네 이러고 갈 거예요 어디 네 갑니다 큰 부스로 해도 되지 않아 그렇죠 노노노 생각보다 면적이 넓고 보라색이 아니 아니 괜찮아요 딱이었다 형 우리는 짝짝이구나 대박인데 우와 진짜 그럴싸해 대박 잘하고 있다니까 지금 응 좀 깔려주세요 네 오케이 너무 잘했어 그리고 밑에 그린데 그리고 끝났어 이제 거의 왜 검은색은 수영일까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지 이거 이거 잡을 수 없는 거 어떡하냐 응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너무 봐 초집중이었어 너무 정정해 잠깐만 말하면 안 돼 말을 해가지고 방송인데 아니 말하면 안 돼 지금 저거 액지가 중요하거든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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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형 이따 해봐야 욕심 생긴다니까 자 이게. 앉았죠? 지금 조금씩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어요 웃지 마, 웃지 마 제가 나이에 26번 거의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갑자기 자기감이 되네요 바로 형의 자였어요 맞아요 오케이 좋았어 아직 안 볼게 아직 보지 마요 뭐야 어떻게까지 알고 있는지 됐어 그리고 검은색 마지막 이게 별거 없어요 색깔이 검은색깔만 하면 끝이죠 네 끝이죠 오케이 오케이 검은색 들어갑니다 이 디테일이 또 중요한 작업이라 근데 형 진짜 나처럼 해줘야 되겠어요 진짜 퀄리티 좋거든 이거는 알죠 아 나 미술 잘해 매니저 왜 웃죠 왜 웃죠 웃지 마요 됐어 검은색 퀴락이 있네 퀴났네 매니저 형이 지금 웃으러 들어갔어 지금 웃음 못 참고 강은색 포인트 알죠 입이 작아요 초박만에 동혁이야 입이 작아 그래 그래 어쨌든 작게 해줄게 어쩔 수 없이 좀 크게 하긴 했는데 왜 미안해 입이 작진 않아 이게 원래 이렇게 작아 아 그래 이거는 여기선 좀 커 보여서 이거 원래 작아 이렇게 여기서 질문 할로윈의 유래가 뭔지 알아요 할로윈이요 귀신 귀신 귀신을 내가 귀신 분장을 해서 귀신을 무섭게 해서 퇴치하는 거 아닌가요? 오독에?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시면 좀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살짝 봤는데 괜찮죠 괜찮을까? 팬들이 싫어하면 어떡해 우리 오빠 싫어 싫어 우리 형 어떡해 아고 아 뭐야 근데 일이 진짜 커졌어 우리 그냥 그냥 틀어놓고 수다 떨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형이 해도 했어요 고민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냐 제가 가지고 그랬죠 네 미안합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1년에 한 번 오는 날인데 오케이 예쁘게 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진짜 보컬이야 이제 돈 주고 나 돈 받아야 돼 지금 얼마 줘야 될까? 이거 한 15,000원 줘야 돼 일하세요 저기 요즘에 가면은 이거 해주시는 그 일이 있어요 아 진짜요? 눈도 까매죠 지금 눈도 까맣게 칠해야 되지 눈 어떻게 까맣게 칠해야 되지 눈 어떻게 까맣게 칠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라인 땋게요 아이라인 아 이게 진짜 힘든 직업이다 세상에 쉬운 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가오나씨 상대보다 잘 보는데 그래요? 근데 뭐 말을 하나요? 가오나씨가? 응 어휴 움직이면 돼 말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달라는 거죠? 아니 금 가져가라고 아 아 아 일단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거는 바빈 절대 못 그리겠다 수전증이 있어서 아 근데 조커가 오래 걸리겠다 가오나씨도 좋는데 응 눈 들어와 오케이 민채 무야먹어요? 아 무야먹어요 메이크업도 그래요 분장할 때 쓰는 거 눈 들어와 안 들어가세요 해봐 나 봐봐요 떠? 어 어 잠깐만 뜨고 있어 봐요 안 안 안 아직 안 다 알죠 이게 라인 그릴 때 느낌 눈썹에 묻었어 괜찮아 눈썹에 묻었어 네 네 아 팬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형의 어 이런 모습 언제 봐 지금 지금 아니면 조커는 생각하니까 걔 좀 멋있단 말이지 형이야 좀 형이 가오나씨 하겠다 했잖아 네가 조커 하니까 난 솔직히 형이 조커 해도 멋있었을 것 같은데 머리가 좀 기니까 머리가 좀 기니까 내가 그 파화 했을 때 조커 했으면 멋있어 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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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려봐 너무 고퀄러 하는 건가 너무 고퀄러 하는 건가 지금 너무 고퀄러 하는 건가 너무 고퀄러 하는 건가 응 시랑 엄마가 싫어하는 거 같은데 근데 아마도 이태원에 나가도 이 정도 고퀄리티는 없을 거야 오케이 너무 물는데 감아주세요 응 응 잠시만요 끄지 말아요 오늘 들어와 가는 거 같아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물고 위에 저 아픈데 응 잘하고 있어 됐어 눈은 됐어 풀어주세요 아 눈 하면 끝이야 눈 하고 이거 마지막 한 줄이 더 있더라고 눈 밑에 이게 뭔지 모르고 다크석글인가 네 피곤해요 다크석글 피곤한 스타일이라 막 한 줄 딱 하면 되겠네 오케이 하면서 웃지 마요 미안해요 웃지 마요 오케이 봤죠 마지막 형 진짜 나 좋고 멋있게 해줘요 나 진짜 솔직히 진지하게 해줘요 진지하게 해줘요 진지하게 해줘요 영상 보시는 분들의 선물이지 됐어 끝 끝 진안나시 진안나시 이거까지 써? 네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진안나시 윤영이의 작품 진안나시 진나시 잘 돌아올게요 뒤돌아주겠습니다 뒤돌아주겠습니다 어 진지하게 해줘요 기대하십시오 완벽해? 완벽 완벽 돌아라 여러분 바로 진안나시입니다 뚜둥 좀 감아야 더 비싸래 잘했죠? 잘했지 솔직히 전신 한 번 볼게요 전신을 보여줘야 돼 지금 옷도 비싸게 입고 왔거든요 오 진짜 팬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근데 다 잘했다 잘했죠?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짝짝이야? 형 눈이 원래 짝짝이에요 야 무슨 소리야 짝짝이어도 내가 이쪽이 더 큰데 이쪽으로 크게 해줄게 마지막 근데 약간 멋있는데 멋있어 살짝 나루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빛을 지금 너무 환하게 맞아 지금 잘했죠? 솔직히 잘했네 오케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40분 지났어 40분 지났어 지금 이거 좀 먹은 것 같아 괜찮아 그냥 먹어도 한 번 없어 없어도 여러분 바로 조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거 이거 일단 벗어? 너도 해? 네 오케이 바로 형이 여기에서 해요 네 뭐야 이거 이것도 살짝 조커인데 멋있네 헤이 형 형 이거 이거 봐 네 이거 봐 네 형이 조절이 있어 네 잠깐만 넌 돼 오케이 지금 멋있게 근데 은근히 느낌 있어 지난 날씨 끝났습니다 바로 손 커 그래 손 커 손 커 약간 좀 손 커 손 커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잘 그려주세요 오케이 손 커 자 바로 바로 여러분 이 이 이 이 이 이 조커죠 아 멋있어요 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일단 머리 오케이 바로 갑니다 이걸로 하얀색 칠하면 돼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쿨할 거 아니야? 네 조커는 겁나 막 빡빡하게 알아서 그리고 조커 그거 알죠 혀도 하얀색 하는 거 알죠? 아니 하죠 알죠 그 장면 알긴 아는데 일단 있다가 좀 한 번 어 어 어 기분 너무 싫어 저는 원래 메이크업 할 때도 붓으로 그 하지 말아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거든요 이렇게 너무 싫어가지고 음 그냥 쿨하게 가야 돼 정말 이거는 오 빠르네 어 아 높라 근데 형은 진짜 하얘요 또 봐야 돼? 이거 어디까지... 이거 페이스라이 아이디가 안 돼요, 지금? 진짜 인식을 못 해 그냥 얼굴만 완전 이렇게 안 나서 왜 이렇게만 이렇게 대충 해서 그냥 입을 그릴 거 같애 쾌감이 있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향기가 있어, 그렇죠? 화장품에 향수 냄새가? 향수 안 뿌렸는데요? 지금 화장품에 향기가 있네 구성 실장님 보고 계신가요? 메이크업 잘하고 있죠? 입마에 트롤이 좀 있으시네요? 피부가 아파요 입술은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건조하는 거 네 입술이 포인트인데 있어요 마지막에 해주세요 눈을 한번 너무 와이덜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거침없는 터치 하긴 조커도 이렇게 하겠지 누가 이렇게 섬세하게 하겠어? 병원에서 보니까 섬세하게 하던데 아, 그런가? 거울 보고 섬세하게 하긴 하더라고 응 나쁘진 않은데, 지금? 어, 지금 괜찮아, 지금 나도 하얘졌어, 내가 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저랑 네 지금 턴업 됐네 바로 무대에 넣어도 되겠다 응 입술은 어차피 크게 입을 그려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에 속도가 훨씬 빨라야죠 그래? 근데 하얘요? 중간중간에 뵙었죠? 아니야 지금 완전히 근데 그거 뭐지? 또 그걸 스페셜하게 그것도 준비했단 말이죠 머리도 연색할 수 있어 지금 맞아 머리를 해야지 머리를 해야 그니까 한번 무스로 하고 뿌리면 돼 근데 일단 지금 다 칠하고 벌써 다 칠했어? 거의 다 했어 응 이게 조금 하얗지 않은 부분만 좀 더 이렇게 덧대주면 트러블 좀 가려줘요 이걸로? 응 가려줬어, 지금 제품 협찬해주신 두성 실장님 무슨요? 감사드려요 할 말이 없잖아 두성씨 감사드려요 일단 여기까지 됐고 됐어? 벌써? 느낌이 나쁘지 않아 지금 제대로 해줘요 제대로 해줘요 그냥 베이스니까 러브케이를 좀 터프하게 한거야 응 알죠 옆에 한번 봐줘 이거 하면 푸드락이 금방 올라오는 거 아니야 금방 안 돼 중간 점검 중간 점검 중간 점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도 궁금해 잠깐만 그거 아직 안 돼 내가 이거를 일단 나머지를 그리고 빈 부분을 채워 넣을게 네 이게 눈썹이 포인트네 눈썹이 정말 귀엽다 응 응 근데 이거 파란색이 없는데 보라색도 이걸로 아 이거 이거 준거에요 이거로 다행이네 가우나씨 지금 완전 보라색이다 눈썹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눈썹 안 칠했죠 지금 칠했어? 눈썹 눈썹 칠해야돼 하얀색으로 알아 살짝 빨고 검은색 빨았던거라 안 쓴거야 안 쓴거야 진해야돼 지금 눈썹도 칠했어요? 아직 이게 눈썹이 눈썹이 아니야 눈썹이 여기 있고 눈썹이 아니야 그래서 위야 지금 눈썹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지금 내 눈썹 어? 까만? 내가 알아서 할게 조용히 해 진짜 말이 많아 내가 할거야 내가 아티스트야 믿음이 없으지 어? 내가 예술가라고 난 진짜 잘했대 솔직히 아 이건 딱 일단 눈을 먼저 그릴게 왜냐면 네 눈이 눈을 멀지 않을까 오늘 이거 눈 감고 있어요? 눈은 더 어때 눈을 멀지 액지를 줘 대가 액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 완전 그 그 맛이 아니야 음 약간 거기다 이렇게 조금 어 그런 게 막칠한 느낌이네 살짝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불편하네요. 페이스 체크가 돼서 잘 내려오고 있네요. 꾸덕꾸덕하게 저 형 이거 그리면서 말이 안 나오죠? 집중하게 되네요. 일단 우리가 분장하고 누가 더 잘했는지 찬호한테 평가를 받죠? 일단 이 바깥 라인을 땁니다. 얼굴이 달라서 이렇게 안 나와. 이럴 것 같죠? 아니지. 형 진정한 명장들은 도구 탓을 하지 않아요. 왜 얼굴 탓을 한 거지?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동겨요. 닌테봐. 여기 나 봐봐. 됐어. 하고... 뭔가 많네. 이렇게 그림을 딱 놓고 안 보고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난 진짜 잘 그렸다. 그렇죠? 꾸덕꾸덕하게 꾸덕꾸덕해서 이거 재미있겠죠? 보시는 분들은 잠깐 주무세요. 잠깐 주무세요. 난 10분만 주무세요. 10분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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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보라색이 아닌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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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끝끼리 조심해 그래 우리 웃기지 않아 그래 마무리는 원래 일이야? 아직 몰라. 아직은 뭐 비슷한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눈은 했고 더워. 배터리가 남아있는 지금 중간 체크를 해야 될 거 같아. 배터리가 이게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좀 더 깨끗한 건가? 여보세요? 아 이거 배터리가 다... 나 배터리가 없었는데, 별로? 근데 꽂아놨잖아. 이거 형, 보증 배터리 다른 거 한번 껴주시면 안 돼? 이거 거의 다 끝나가지고. 끝났어, 끝났어.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느낌이 너무 있어요, 형님. 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는데? 이거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응? 맞头地어 나오지만... ק 다. い ân 웃기지 않죠 그럼 잘한거야 벌써 눈썹 끊었어요? 응 이거 조커 특수분장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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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무리 이렇게 빈 것들은 제가 칠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잘 되어보이는 거죠? 이 검은 입술은 조금 더 검어야 돼. 아 그래? 섞어야 돼 또? 블랙. 그걸 어떻게 섞지? 이걸로 검은 베이스를 좀 한 다음에. 아 위에다 칠하게? 하면 빠르게 안 되는? 디테일하네요. 근데 형은 진짜 멋있다. 진짜 가훈아 씨보다 지금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루토의 무슨 캐릭터 같아. 이런 캐릭터 있거든요. 지금 잘했지? 오 오르치 말은. 그런 거. 나도 몰라 다시. 형 그렇게 깜빡하게 밟는 게 상해질 텐데. 아니 믿어봐요. 큰일 났 것 같은데? 너무 까맣잖아. 이거 좀 깰게 해서 베이스를 먼저 할게. 네. 됐어. 그만. 이거 또 한 번 중간 영광 해주세요. 좀 당겨. 흘러내려, 흘러내려, 흘러내려. 잠깐만. 그냥 기다려봐, 기다려봐. 괜찮아, 괜찮아. 티셔츠? 됐어, 됐어. 봐봐, 봐봐. 이런 느낌 있지 않아? 이거 어떻게 더 칠한데? 위에 흰색으로 더 칠한데? 뭐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면 닦아야 돼. 됐어. 그냥 보조배터리 다 얼굴을 갈게 될 건데? 여기 할 게 왔네, 주코가. 여기 할 게 왔네, 주코가. 되게 잘생겼다. 되게 잘생겼다. 일단 대충 이건 이렇게 하고. 네잉. 빨간색을 덮을 겁니다. 빨간색을 덮을 겁니다. 이렇게 꼬만치. 여러분 어떤가요? 일단 중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확인할 거 routine. 네, so... 그리고 여러분 다시 정신 Sequoia 3ising, reek과 bitter 걸작용. 왜 웃어요? 나 머리가 아직 안 돼서 그래 여러분 지금 진동이 있어서 놀아줘 보세요 지금 보조배터리가 다 돼서 잠깐 충전기를 껴야 됩니다 여러분 봐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지도 않다고 나쁘지 않아 근데 진짜 나쁘지 않아 머리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괜찮아 지금 머리 가지고 얼굴이 조커가 아니라서 그래요 얼굴이 머리 다 보니 딱 나가지고 아직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직은 까만색을 써보면 어떻게 하는 거 까만색이야 구성실장님 지금 이해가 안 돼 눈 까봐봐 눈 까봐봐 비슷해 불씨를드네 이제 끝까지 해봐야 해, 뭐든지 끝까지 해봐야 해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응 아프지 않아요? 끝났어, 끝났어 됐어 됐어? 됐는데 이제 머리를 해야 해, 머리를 기다려봐, 그렇게 다 보여주면 어떡해 그 스프레이 근데 일단은 이거를 내가 무스랑 뿌리고 올게 이걸 빼서 올게 잠깐만, 이거를 빼서 잘했는데? 왜? 잘했는데? 머리까지 하고 오신 부분 화장실로 가는 거야? 네, 여기서 화장실로 내가 이거 네, 그 잠깐만 화장실에서 해야 해? 이렇게 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아니, 저거 이거 이거 화장실 잠깐만 어 뭐야 이게 그래서 이거 또 무스를 뿌려줘야 해 이거 다 묻는 오버한 거 또 나 이게 조커가 머리 쓸어 넘길 때가 멋있더라고 이거 좀 짧아 진짜 미안한데요 잠시만요 어? 조커가 아니라 그냥 삐에로인데? 원래, 원래 진짜 삐에로 같아잖아 원래 그 이번에 나온 거여서 일단 해줄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좀 더 말할 것 같아 아니야 충분해, 충분해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왜 시야? 근데 형 여기 좀 채워줘요 이따가 이렇게 형, 형 맞아 조커는 이래 조커는 이렇게 이렇게 각져 있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뭔데 여기서 뿌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형, 이거 좀 돌려주세요 화장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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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 более 초 화장실로 막 Corona 상대 화장실 단 작 남자 이 여러분 게폭 못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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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5 6 5 6 6 6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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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7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12 11 12 11 12 12 11 12 13 14 14 14 15 15 그래서 이렇게 가뭄은 비슷한데 이렇게 뜨면 여기가 이렇게 작아지네 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분장을 했습니다 캡처하지 마세요 히힛? 진짜 무서운데? 네 여러분 대박뿌리티야 네 앨범 얘기가 많은데 앨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거 대박뿌리티야 미쳤어 여러분들이 여기 캡처 타임을 주세요라 써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입고 옷까지 입고 야 멋있다 저보다 나은데?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할까? 괜찮은데? 윤형이가 대만족을 했습니다 느낌 나 느낌 나 느낌 나 느낌 나? 어 이거 내려요 여러분 야 워킹업 해주시죠 찬아 여기 여기서 내가 카메라 돌려서 나 찍어줘요 카메라 여기가 하고 있어 갑니다 매니저 형이 지금 그 눌러가지고 뭘 눌러? 지금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눌러서 전환해 카메라 전환 어? 왜? 할까요? 시작 킁킹 빠짐 diffic 뭐야 wow 이거 내가 이겼는데 오우 인사 한 번 하시죠 형 써요 일단 나 손 한 번 마실 거겠다 인사하고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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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조커 잘했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한데? 집 안에 있는 걸로 하는 거 진짜 잘한 거지 그렇지 않냐? 잘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거 머리에 쓰는 거 있어 그리고 형 여기 사이에 어디 사이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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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형 이렇게 해서 전화해서 형 해도 돼요 왜 불편하게 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찍어줘도 돼 다 찍어줘도 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우리 안 보여? 잘 이렇게 와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잘 나오나요? 빛 너무 세지 않아? 됐습니다 이제 찬호 불러와서 누가 더 잘했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 형은 찬호를 한 번 불러와주세요 형 형 뒤돌아주세요 형 뒤돌아주세요 아니 여기 있으면 그렇게까지 해? 그냥 기대작이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해? 산호야 산호야 왜? 누가 누가 더 잘했는지 말해줘 일단 진한이 형 간다 간다 산호 왔어? 하나 둘 셋 안 했지? 솔직히 잘했지? 한 번 윤영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윤영이 조커입니다 조커 오프닝 팀 해주세요 웨이저 형 조커 조커 오프닝 계단에서 춤출 때 가오나 씨예요? 네 가오만 씨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막 유희왕에서 본 것 같은데 유희왕? 유희왕? 잠시만요 조커 어 나온다 이거 뭐야 저 저거 어디 있어? 형 진짜 이태원에 한 100명씩 있을 것 같아요 형 어 근데 잘했는데? 뭐 엄청 잘했는데? 이거 내 옷이잖아 이거 이건 내 옷이야 형 진짜 응 저기 나가면 진짜야 100명 똑같은 사람 100명이다 저기 아 진짜? 잘했죠 잘했네 멋있지 솔직히 누가 더 잘했습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이미 얘기했는데 이미 졌네 어 여기 훨씬 잘했는데? 아 그대로 그대로 웃기지 않나? 가오다 씨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까 세웠던 공연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진 찍어서 제 인스타에 올릴게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가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길고도 길었던 네 할로윈 특집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윤이 형의 천천히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이거 정해봐요 다음 멤버 아 다음 멤버 있잖아 다음 멤버가 누구죠? 2등이? 바비 준혜 바비 준혜가 다음에 이제 릴레이로 받아서 이제 할 겁니다 어떤 걸 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네 오늘은 아이콘이 아닌 네 조커 가오나 씨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바이 여러분 좋은 밤 좋은 밤 보내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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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넌 가서 꺼야돼 뿅